K-POP이라는 장르를 넣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K-POP 시상식이긴 하지만 K-무비, K-드라마, K-라이프스타일 그래도 그런 걸 녹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즈의 유진 씨가 My Name에 나왔던 한소희 씨랑 정말 친자매가 아니냐는 정도의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My Name의 복도 씬을 해보자는 게 나왔고 30초 되는 그 씬을 하나를 위해서 가서 연습을 하고 스턴트맨들하고 계속 합을 마친 거고 조회수 1위를 한 이즈의 무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30초는 사전 녹화도 아니고 올 라이브로 한 거고 너무 멋지게 해주셨고 가장 활용 점정이 되는 부분이 보스인데 이영준 PD가 제가 허성텔의 배우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-무비와 K-무비가 콜라보가 되는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가수의 무대에 대한 마음 음악에 대한 어떤 진정성, 위로 그런 부분을 잘 표현하는 게 저희는